윤희나님 어? 윤희나님 이거 놓고 왔는데? 윤희나님 이거 놓고 왔네 지금 생방이에요 지금 방금은 그 오늘 1부 때 했던 게스트고요 윤희나님 전화해버렸다 아니다 아니다 이따 얘기했어 뭐야? 이 새끼 건수 잡았네 나한테 지랄 왜 나한테 지랄들이지? 나는 내가 놓고 하라는 얘기 안하고 분명히 일일이 다 하나씩 챙겨줬는데? 어디다 놓지? 이거 어디다 놓지? 뭐 저 변태들인가? 혹시 몰라 큰카하지 마라 변태년아 아니 시발 아니 냄새가 나 땀뽕이 땀뽕 나면 냄새 나면 약간 실망할 거 같애 아니 그럼 냄새 안 나 피존냄새나네 피존냄새 피존냄새 에이 샤바송 전자레인지 여기다 꽂는 순간 컴퓨터 뻥 날 수도 있지 수상 기찬네 수상 기찬네 수상 기찬네 수상 기찬네 수상 기찬네 아이씨 수상 기찬네 수상 기찬네 모바일꺼 병신아 수상 알았을 알았다구 기달려봐 이거 잠깐만 이거 뭐라고 적어야 돼 이거 방지를 음 비범봐 여긴 들어오지 마세요 편의점 음.. 편의점 객불조합 먹방 마크.. 응.. 방제목 좀 줘봐 좀.. 괜찮은거 마크정식 오레오 빙수 먹방 이걸 이렇게.. 마크.. 이거 알려나? 아 그리고.. 그리고 그 뭐야 깨오 형님이 아 그 돈 또 안.. 안 받고 갔어 아 진짜.. 지..지긋지긋해 진짜 형님 그.. 아니 이거 왜 안 받고 가냐.. 왜 안 해요 왜 편의점 편의점 꿀잼.. 꿀맛.. 꿀맛.. 꿀맛조합 꿀맛조합 마크정식 오레오 빙수 먹방 깨오 형님 직접 왔어? 아 직접 왔겠어 와 다이 사랑 형님이 500개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아 사랑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음.. 아 형님 그 저 아니 저한테 뭐 별폐선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근데 타인님이랑 어떻게 뭐 합방 좀 제가 잡아도 될까요? 아 일단 저 일단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가지고 감사해서요 음 안된다는 거구나 조금만 일단 키고 뭐가 감사하죠? 저 감사하게 한 게 없는데 일단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화질 고화질 안 튕.. 안.. 버파 안 걸릴 거야 그지? 수박밭이 존네 맛있겠네 일단 켜놨고 일단 켜놨고 일단 켜놨고 일단 켜놨고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저 불.. 그걸 거내줄게요 수박밭 얻노 아 이게 알았어 안 녹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에휴 원래 남순님 방도 많이 봐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도 형님도 물 쓰시군요 음.. 전 해바라기인줄? 아 맞다 나는 여캠이 아니지 아 많이 실수했네요 나 순까지 여캠인줄 알았어 에이 팬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 농담이에요 농담 어 나렛걸렸어 und 이거 하고 남순 여기에 코가 없나? 여기에 코가 없나? 오케이 승출해드릴게요 모바일로 탐방으로 가면 되나? 탐방 오케이 예스 오케이 오케이 누..누구 가신다요? 누구 가신대요? 잠깐만 아 샤발 와 그럼 이거 또 다 넣어야 되잖아 아 잠깐만 아 샤발 와 그럼 이거 또 다 넣어야 되잖아 잠깐만 그거 없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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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없나? 셀카봉 잠깐만 아니 왜 하필 여기 그 많듬 그게 없는거야 셀카봉 셀카봉 좀 가져올게 셀카봉 어 깜짝이야 뭐야 뭔데 퇴근 안했어? 이따가 왔어 퇴근해 어 가야지 나 셀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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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그치? 가방 많이 있어 여기 있지 너 먹어볼래? 어? 나 지금 개뿔 좋아 편의점 먹방하는데 아까 한거? 어? 아까 한거? 응 왔어 많이 먹어 너는? 너 밥 먹었어? 어? 먹고싶지? 싫으라고 했네 먹고싶지 같이 먹자 야 너 안바쁘면은 같이하자 이거 뭐야 야 너 안바쁘면은 같이하자 이거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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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다이어트하고 있거든 저끼야 모바일은 남자가 생겼는데 담아줘 야 수박발 딱 저기야 수박발 보고 요즘에 다이어트하고 있거든 아이고 내가 좀 덜어줄게 나 다 못먹을거같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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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담아줘 아 다이어트하느냐 뭐하는거야 나 고정 진짜 마이크 왜 왜 저기 나 두 번 들린다고 씹으래 마이크 왜요? 마이크 왜요? 마이크 왜요? 두 번 들린다고 씹으래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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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와서 그래 여기 나가면 안 들려 어 내려 내려 고마워 목소리 두 번 들린다고 씹으래 아 존만하게 진짜 이것도 넣어야 되잖아 마우스도 좀 걸리셨거든 마우스 쏘았다 손이 많아 여기 손이 많이 갔어 나는 먹어 아니야 안 먹는다 시박은 먹어도 돼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잖아 살 안 쪄 제대로 자 자이언트 떡볶이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 여러분들? 자이언트 떡볶이를 일단 네? 일단 이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스파게리에다가 스파게리에다가 스파게리에다 물을 넣고 네? 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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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수는 좀 녹아야되고 소세지 좀 이거 한 30... 이거 한 이거 한 이거 한 이거 좀 배워 프랑크를 좀 30초 일단 배워보고 오지게 불편하다 이거 뻥 안 날 수 있는 30초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소세지 뻥 안 나... 잠깐만 잠깐만 치즈 이거 몇 분 돌리죠 이거? 일단 나 아니라 저거 소세지는 소세지는 내가 제가 그 30초 지금 돌렸어 돌렸어 아 나한테 집중 좀 해달라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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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는 치즈이나 나중에? 알았어 이거 스파게티 일단 자이언트 떡볶이를 몇 분 돌려야돼? 자이언트 떡볶이 일단 자이언트 떡볶이 자이언트 떡볶이 치즈 떡볶이 부금틀자 부금틀자 괜찮아 여기까지 부금틀자 애기집으로 개빡힘 우리 수락 refers to Veterans 아... 네 동안에 한 perks 이 분? 적혀 있다고요? ön 예? 오구 컵에 설명서가 없는데? 이거를 일단 소스를 떡볶이를 다 담고 일단 떡볶이를 다 담아요? 이거 떡볶이를 다 담고 아 빨리빨리 이게 빨리빨리 갖다 데리겠어요 한 번만 걸리라고 물을 조금 넣고 소스도 넣고 동시에 소스도 넣어요 동시에? 붕은 꺼줘 붕은 뭐야 붕은 붕은 뭐야!!! 붕은 뭐야!!! 뜨거운 물 부어? 닭데비를 붉고 붉고 지송아 지송아 붕은 꺼줘 붕은 꺼달래 붕은 꺼달래 니가 너 붕은 꺼가지고 지금 몰라 붕은 켜져있대 세 개중에 하나 틀어져있을거야 아마 방부제 빼라고요? 방부제 빼라고요? 에? 아 이거 진짜네? 오오 오 진짜 방부제 있어요 우와 큰일날 뻔했어요 음 자 일단 됐어 자 하고 야 수석바지 넣어줘 수석없어? 어 이거 좀 미안해 여기 냉동식으로 넣어줘 나 지금 잠깐만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을께요 그러면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넣을께요 거기까지 원래 이 새끼 말했는데 말 안하네 이제 고장났나? 아닌거 같은데 뭔가 이상한거 같은데 이거 좀 너무 많아 딱 물까지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다음 들어와 들어와 그 다음에 뚜껑 덮고 뚜껑 덮어요 뚜껑 덮어요 뚜껑 덮어요 뚜껑 덮어요 돌려? 전자레인지 몇분 3분 돌려? 그 다음에 컵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돌렸어요 음 소세지 스파게티 이걸 꺼내서 이걸 꺼내서 썰어라 이거잖아 썰고 스파게티를 같이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섞어야 되죠 음 스파게티 같이 섞어야 되죠 뚜껑 닫으면 안 돼 응 오케이 오케이 일단 스파게티 이거 군대에서 나 스파게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물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죠 스파게티 일단 후레이크를 좀 만든거 이거 건더기 넣어주고 물 붓고 그 다음 버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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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고 젓는 거 맞죠 6년 전에 먹었던 거라 기억에 가는 거 없나 뜨거운 물 원래 이거 말했는데 말을 안하네 스파게티 난 주의 이 서게티 주의 마음으로 나 스파게티 은 스파게티는 물 없이 먹는거예요. 아 그건 알지. 그건 알지. 미피랑. 그걸 알려주고. 스파게티나 사천짜뽕에트랑 이런걸 좋아했지. 간짜뽕. 간짜뽕이나. 물 없이 먹는거니까. 금까지 채울 필요없고. 에이홍 갑자기 배고프네. 에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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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홍이네. 기로가 뒤지겠네. 스파게티 잠깐만. 그 다음에 요거 10초 돌리고. 이거 30초 돌렸으니까. 30초 돌렸잖아요. 이걸 넣고 한번에 닦이세요. 이런것도. 벤치. 이런것도 이런데. 벤치정식하면 진짜 답답해 죽었죠. 죽진 않아요. 죄송한데. 12초 이런데. 아무튼. 하얗게 찢олод. 아니. 아. 그렇다. 어. 어. 아이한테 왔다. 아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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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여기다가 썰 넣어도 되죠? 넣어요? 넣는다? 진짜 넣는다? 넣어요? 어우 깜짝이야 그 나중이야? 맨 이에요? 아니 어차피 아 그 비주얼이 중요하구나 아 비주얼층들 있지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스파게티를 일단 넣은 물을 이건나 아니건나 보고 아니었지? 일단 스파게티를 떡볶이 이건나 아니건나 먹어볼게 일단 비주얼은 이래요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존나 맛있겠다 자전 떡볶이 시바 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전 떡볶이 가 인마 이 새끼야 어디 먹는 새끼들 냄새 맡고있어 이 새끼들 아 이 새끼들 왜 그런 그런 표정을 찾아보냐고 다이어트 해 회는 상 안찌냐? 회는 상 안쪄? 회는 안찌나? 회? 응 세끼들 몸무게가 80%가 넘어오어 90% 다 되는거 같던데 빙수 이거 넣어놔야되나? 좀 녹았는데 넣어 이거 어떻게 넣을까요 이거? 좀 냉장고에? 냉동고에? 야 이거 지성아 지성아 이거 나 냉동고에 좀 넣어줘 부탁할게 나 이거 빙수 좀 넣어줘 치즈는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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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오 10초 좆댐 에잉 망필인데 일단 스파이크를 먼저 넣었어야 아 치즈 이따 갈거야 아 진짜 안 찢었는데 아 망한거야? 아 싸다 괜한일이 없다 진짜 아 그래 말이다 아 물 좀 버릴게요 물 좀 버려 아 큰일났다 스파이크 괜찮을 것 같아요 시즌은 마지막에 알아서 그러니까 녹는데 뜨거우네 맞네 맞네 맞어 그럼 일단은 이거를 아우 더워 여기 아우 더워 디지네 일단 이거 이거부터 이거 넣을게요 스파이크 다 넣고 비빈 다음에 여기다 붓는거죠 오케이 아 예스 베이비 좋구요 별 짓거리다 혼자다 이런거 혼자 이런것도 해먹는것도 개네야 언제 해먹겠어 방송하는 평소에 그치 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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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모상상 돌리구 맛있겠다 어 역시 오 존나 잘했다 채팅으로 치시는 분 있는데 존나 먹고싶으니까 괜히 베베 꼬여가지고 오늘 제가 만든 요리도 아니고 편의점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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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이거는 검증된 맛이거든요 이거 좀 태클 좀 안걸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좀 불편하니까 누구나 누구나 봐도 맛있거든요 네 태클도 걸지 마세요 Caitlin 넣으니까 넓는다 이제 그쵸 하~~ 약간 뭐라야됬지 약간 내가 짱타이어 된 짱 타이어 된 느낌인데 살짝 배송송 Ang송송 어? 아 나무.. 불편하네 여기 써놓으면 되나? 오케 어? 왜요? 왜? 예? 세로로 자르라고요? 아 빼서 남사 빼서 하든 넣어서 하든 어? 뒤로 자르든 앞으로 자르든 목구멍에 넘어가면 다 똑같이 먹어요 치즈 야 잘 안쪄青 잘 안 뜯겨가지고 죄송해요 여기 올리면 되죠? 약간 또 잘라서 넣으라네요 아 진짜요 자 이제 돌리면 되죠? 비주얼 보세요 뒤진다 뒤져 10초만 우유 오리움 10초만 돌리면 되요 10초만 딱 더듬 말고 10초 더 돌리면 죽일거에요 어? 봤어 30초 어? 20초 돌렸는데? 아니야 좀 많이 돌려서 가도 돼 어차피 저기 들어가는 속도 때문에 속도 때문에 조금 비주얼도 보여주고 하려면은 미리 좀 많이 돌려오는게 좋아 그렇지 머리 좋았어 이럴땐 머리 잘 돌아가 근데 치즈가 하나도 안 넣은거 싫어해요? 30초 돌렸는데 치즈 안 넣어갔는데? 30초 돌렸는데 치즈 안 넣어갔는데? 근데 하나도 안 넣어갔어요 치즈가 근데 하나도 안 넣어갔어요 치즈가 근데 하나도 안 넣어갔어요 치즈가 1분이 정성 레시피에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응 그래서 안 넣어갔구나 그럼 저는 지금 하고 있네요 아이씨 그냥 불거 같아 그냥 먹을래 잘 안 녹아요 야 어차피 그거 녹으면 안 넣으면 찢어놔서 비주얼으로 거기서 거 아니야 그냥 먹을게요 그냥 응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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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난데 신이 아 잠깐만 우유 넣어야지 어? 나 젓가락 콜라 콜라 오늘 촬영해부것은 에어쓰 젠폭 턴 에어왔 esse 에어컷 Bryce 스웨 dem ve 아 둘 дел Jorge